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WHO가 이번 대유행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이후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서 정부는 두 감염병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현 기자. 네, 임종현입니다. 먼저 WHO가 이번 대유행이 끝나간다고 봤어요. 네, WHO가 내놓은 정확한 워딩은 아직 끝낼 위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라는 건데요. 테오드로스, 아다노, 거브로스스, WHO 사무총장 그 근거로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WHO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일에서 11일 사이 전 세계 코로나 사망 건수는 전주 대비 22% 감소한 1만 900여 건을 기록했고 신규 확진 건수도 전주 대비 28%가 줄어든 313만여 건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로 들어와서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올가을 이후 시작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 즉 트윈데믹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얘기인데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백신을 동시에 맞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하나를 맞았을 때와 같기 때문에 과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의원장은 덧붙였는데요. 특히 일부에서 코로나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낭설이기 때문에 각각 맞아야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주의 임종일입니다.